그만 보자. 못 보겠다. 일단은 깜짝 놀랬던 건 뭐냐면 다 먹은 통을 봤어. 와... 그걸 어떻게 다 처먹었더라?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아니 ㅅㅂ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술 먹어가지고? 아... ㅅㅂ 하나 분 더 잠깐만 그만 보자. 못 보겠다. 아니 오늘 클립 몇 개 보고 카톡 보내 놨을 딴 루밍이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술 적당히 먹을게 하고 섬양이라 방종하고 루밍이가 카톡 보내 놨었네? 고생 많았다고 얼른 자라고 뭐지? 중독 왜요? 야 준석아 네 적당히 마시랄까? 저 금 먹을 건데요? 뭐라고? 금 안 먹을 건데요? 진짜 그 안 먹을 거야? 네 뭐? 네? 난 또 보내 놔 안 먹을 건데요? 난 또 보내 놔 네? 안 놀고 버릴 수 있잖아 치웠어요 배 내가 옆에 치운 거 말고 아니 오늘 배는 귀찮아요 아니 그쵸 싱크테까지 싱크테까지 많이 귀찮아요 싱크테 말고 다른 공기를 치킨에다가 고기다 부어서 싱크테까지 많이 넣어 싱크테까지 많이 넣어 싱크테까지 많이 넣어 싱크테까지 많이 넣어 아니 먹는 데는 먹는 데는 먹는 데는 버리라잖아 다른 데에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шейarem Hawaii 그 치킨 eigen souro 타이틈 素찬 넌 멈춰 다 수ick s couper 갈라 갈라 이틀 갈라 Nós 전화할 줄 몰랐지 아니야 반성? 죽었어 오우 쉣 퍼킹 데에엠 너무 많은 애들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게임 친구구에서 음주를 하던가 그게 없으니까 내가 방송을 켜가지고 허술을 하는거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기억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전화 싱싱했다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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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완벽히 코딩 코딩된거다 흐흫 맨날 맨날 일 저지르고 흐흫 전화 한 전화 한 두번 씹 씹어가지고 흐흫 그게 남아있었던거에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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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흡 흐흫 흐흫 뭐야 이거 흐 흐흫 흐흫 경쟁 다해보자 뭐지? 아.. faculty 알코올iet 민도 아 Kid 아 아 구글아이 특지마 빨리 말해줘 뭔데요 민들 빨리 알려주세요 채팅창 보고있어 자기야 뭔데? 진짜? 왜 그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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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여! 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말라고! 야, 향수 얘기 좋다! 향수? 향수 쓰는 거 아니야? 어? 아닌데? 아, 그래? 그거면 참프 냄새? 응 아니, 끙까큙까춤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향이 되게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지? 이랬지 어떡해, 맛있지 마! 압수야! 20분 압수 어허! 더 치워! 나 마실 수 있어? 더 치워 아니, 영도가 안 끊이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야? 영도가 안 끊겨 어, 멋있었어, 어제 어제 멋있었어 너 이중으로 멋있고 싶지 않아? 왜? 너 자랑스러웠어, 어제 뭐지? 쫑득 쫑득 이거 뭐야? 뭐야, 씨마! 뭐야, 이게 기억이 없네,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문결? 뭐가? 뭐? 잘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되었는지? 뭘 잘 끝나 어 이별이 끝나지 않고 잘 이어진 거 아니냐고 너는 이제 그 책임이야 그럼 됐지 이별이 이어졌고 돈 벌었으면 됐지 그래 마신다고 해놓고 쪼 올리니까 바닷만 채워줘 이왕국 신하는데 이거 누리가 도발했네 누리가 도발했네 잘못했네 남자한테 저렇게 도발하면 바로 마셔야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어 더 발했네 님 근데 소원권 쓴 거 기억나 쪼옹 아 아 소모권 2판 썼네 쪼옹 이거 언니라고 불렀대 언니 언니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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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디 가서 줬대? 화장실 마일 나 Learn 마일 마일 و 너무 많은 걸 안 됐어 그리고 양주가 아직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 아직 안 찬거지 뭐야 이것도 반 먹었네? 때리는 것도 안 먹었네? 아니 이때도 반은 먹었네?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일어났는데 양주 병에 양주가 없어졌어 너 저렇게 안 뺏는 거 처음 봤어 원래 이제 술 너 진짜 가기 직전까지 안 먹을래 하잖아 취약이 따몰라 근데 어제 왜 갈려 했어? 어? 취약이 따몰라 어제는 혼자 연애해서 그래? 거짓말 담기에서? 무숙이 많은 도발들이 있었어 알잖아 다 걸려버렸네 취약이 따몰라 박정아님 전화하면 안 될 거 같으니 박정하자 진짜? 진짜 안 먹을 거야? 응 뭐야 너 동물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369 369 369 57? 뭔 소리야 369에 왜 구구당하고 있어 와 너 수학 천재네 너 369 구구당이었어 거의 너 이과야? 정답 365 7이지 조용히 해 언제야 허 다크나이트 라이즈 봤어 꼭 누구랑 봤어? 어?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조용히 해 얘들아 얘네 사귀네 아 저래서 빡쳐서 마셨구나 왜? 그러네 마실만 했네 어제 왜? 너가 뭔데? 어? 너한테 안 돼 어? 광어는 죽였잖아 저거에 마실만 했네 형들아 많이 마셔 라라라라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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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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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2 1 0 이거 마셔 아파트... 아파트 몇 호선 아 뭐 오빠는 아파트 몇 호선이세요? 왜? 어 1호선이세요? 2호선이세요? 아휴 나 다 샀다 나 엔디에서 봤어 아니 이거 우리 코르크가 이게 왜 이래? 블루사펜 너 차은이 안 빠졌어 코르크만 나겠다 괜찮아 왜 너 갱성이지 정돈 맨날 코르크를 못다 써 계신다 아 원래 넣어도 돼요? 나 왜 저러 오냐 근데 정돈 나 왜 저러고 있냐 그니까 배인이야? 그런거 봐 너도 램팔래? RMT 루밍 마지텐씨 물음표 너도 RMT 할래? 정돈 오늘 루밍님 전화 오면 형 어떻게 받을지 궁금하다 너의 루밍 L이야? 어 RMT야? 진짜 한 번만 꼬매기 해주면 안 돼? 어? 한 번만 꼬매기 해주면 친구한테 말이 심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